2절부터 잡았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아버지의 뜻에 가장 합당한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할까요? 예, 희생양, 어린양, 6월절 어린양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희생양이나 어린양의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희생양이나 어린양의 공통분모 기쁘게 죽을까요? 억울하게 죽을까요? 억울하게 죽을까요? 예, 맞습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억울한 죽음으로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임당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어야 되니까. 돕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언제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죽고 난 이후에 아리마디아 요셉도 나타나고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몰래 몰래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죽음이라고 해석해요? 영광의 죽음이라고 해석해요? 영광의 죽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영광에는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다고 영광의 자리가 약속되는데 그거 그까짓 거 하나 못해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죽음은 참여 가능하실까요? 억울한 자리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수는 억울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번역 너무 어렵겠다. 응하게 하려 합니다. 어떠한 죽음이냐?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란 증거가 36절에 나와요. 일단 36절까지 가기 전에 논증의 과정을 한번 거쳐보자고요. ABCD를 다 밟아보자고 빌라도가 다시 관정 이 관정이 재판소죠. 프라이토리움 프라이토리움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요. 이때의 재판장은 누구예요? 빌라도고 예수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아직 미결수예요. 어떤 것도 확정받지 않았어요. 아직 어떤 것도 확정받지 않은 미결수예요. 우리는 기결수 재판에 어떤 선고를 받은 그런 범죄자입니까? 아직 미결수입니까? 미결수입니다. 우리 미결수 우리 미결수 맞죠? 네네 그런데 종교는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미결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확정범으로 얘기를 해줘요. 확정범으로 얘기해야 돼요. 죄인으로 예 어느 게 억울해요? 미결수가 억울해요? 확정범이 억울해요? 확정범이 억울하죠? 확정범이 억울하죠? 예 참 관계가 복잡해지네요. 관계가 복잡해지네요. 지금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억울한 죽음을 아니 억울해. 일단 억울해. 확정범이 됐어.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는 이 억울한 죽음을 죽기 직전까지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뭐가 돼요? 미결수예요. 언제부터 억울하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언제부터 억울하게 되는지 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에 대한 물음이에요. 너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 아니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확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미결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결수 아예 서서히 해야 되겠다. 역시 설교 들어가니까 기운이 나네. 10분 전만 해도 거의 거의 완전히 그냥 반 죽음 상태였어요. 그거는 뭐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장애약해서 장트로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제 대답을 해요. 아이고 갑자기 성경이 전혀 다른 성경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마태복음을 잘못 눌렀습니다. 18장 다시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예수께서 대답을 하세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물어봐요. 아니 빌라도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빌라도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 네가 이제 거꾸로 해요? 네 스스로 하는 얘기야? 아니면 주변에 다른 인간들이 너에 대해 나에 대해서 왕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냐? 아니면 내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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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직 미결수이니까 예수가 거꾸로 물어봤더니 너 듣고 하는 얘기야? 아니면 너 스스로가 네가 취합한 정보를 가지고 확정법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빌라도가 야 너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어 무슨 죄로? 왕 왕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야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전복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 전복 내란 음모죄는 예나 지금이나 사형을 시켜야 돼요. 내란 선동죄 내란 음모죄 뭐 또 국가 계엄령 이게 지가 왕도 아닌데 이런 거 발동하면 큰일 나요. 이게 가요. 그냥 왕이 돼서 지가 왕 되려고 하는 거니까 자 36자 예수께서 이제 대답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장례예요. 대답을 하세요. 드디어 미결수인데 기결수가 되는 확정범이 되는 순간이 36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저 천국이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다. 저 천국이야. 여기서 확실하게 뭐가 나와요? 이원론이 나오는 거죠. 확실하게 이원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의 목적은 이원론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쓰여진 건가요? 이원론을 깨고 이론론으로 가려고 쓰여진 성경인가요? 이원론으로 가려고 이론론으로 가려고 쓴 성경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대부분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딱 걸려가지고 어디에 주저앉아요? 도로 이원론으로 백 해버려. 그럼 이론론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 일 잘 봐야 돼요. 일 내 종들이 내 종들이 싸워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안 넘겨줘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어디예요? 지금 넘겨졌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면 어떻게 돼요? 넘겨지지 않게 내 종들이 싸워서 넘겨주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넘겨져서 너에게 재판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36절을 여기까지 해도 감이 잘 안 잡히죠 아직도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고구조에 젖어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종에 대해서 만약에 속했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종의 실체를 좀 알아보자고요 이게 종이란 단어예요 이 종이란 단어인데 이 종이 정체가 뭘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 사전적인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사전적인 의미는 뭐 노 젖는 것에서 유래해서 옛날에 배너를 볼 때 배너에서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사슬에 묶여서 노 젖는 노만 젖다가 배가 부서지면 로마 군인은 탈출할 수 있어도 이 착고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운명은 배와 같은 거야 종의 운명은 그 주인하고 주인하고도 다른 거예요 주인은 도망가지만 배는 깔아 무엇과 같아요? 주인보다도 못한 물질과 같은 거예요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냐면 일꾼 수종자 뭐 이렇게 쓰여져요 일꾼 수종자 이 종의 개념을 이제 마태복음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에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 내어주어 오게 가둘과 염려가 됨이니라 라고 얘기할 때 관에 종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어떤 재판정에 넘겨준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석들이라고 했어요 하석들 그리고 마가복음 본문도 마찬가지고 일꾼이라고 언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일정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중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봄술 든 사람이 많았더라 그럼 여기서 일꾼은 어떤 일꾼들이에요 말씀의 증언자들이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이 나의 종이에요 나의 종은 나에게 속해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종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안 걸었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아서 내가 너에게 지금 넘겨진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의 용법을 보라고요 종의 용법에 누가 보금 1장 2절에 이런 용법으로도 쓰여졌어요 내 일꾼 목격자가 된 일꾼 그러면 이 종이라는 용법에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냐면 말씀의 일꾼이라는 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번역을 번역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번역 가능한 단어가 이 종 이 종 히포레테스 라는 단어예요 누가 보금 4장에서 또 쓰여졌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줬어요 19절에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미라 하였더라 그럼 또 올라가서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19절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했는데 책을 덮어 그 맡은 자 맡은 자가 지금 종이란 말이에요 뭘 맡았어요? 예 어떤 책 성경 예수의 말씀을 맡은 자도 지금 종이고 지금 이 문맥에서는 요한보금의 문맥에서는 지금 누가보금이나 마태보금의 문맥에서는 이 종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어요? 말씀 맡은 자 말씀의 일꾼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요한보금에서는 이 종은 예수의 종이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원론으로 저 천사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갈등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천사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군단이라는 것에 그건 마태보금 본문이고 누가보금 본문이고 지금 요한보금 본문에는 군단 안 나와요 이원론에서 이론으로 건너가야 되는 본문이고 영지주의를 대격해야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뭐 천사라는 단어를 확 빼버렸어요 본문의 그 미묘한 뉘앙스도 엄청난 데이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한보금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 7장 이 용법을 디테일하게 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에 대하여 물이 수긍거리는 것이 바리세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요 이때 하석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와 반대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참 신기하게 지금 이 쓰여진 단어는 이 쓰여진 단어가 휘페레테스라는 이 쓰여진 단어가 어떤 용법으로 줄여 쓰여졌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좀 지우고 해볼까요? 여기는 놔두고 지울 게 별로 없네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좀 지우고 할게요 종이라는 휘페레테스라는 이 종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특징이 첫째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말씀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간직한 자들이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을 간직했냐에 따라서 누구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쵸? 로마의 종이면 로마의 편이고 유대의 종이면 유대의 편이 되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편이 되는 거고 바리세와 사두개와 유대인들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까지 예수 오시기 전까지 말씀을 배워 먹은 자들이라면 그들은 바리세의 편이 되는 거예요 휘페레테스가 계속 7장 같은 말이니까 이제 다시 본문 8장 8장 18절에 예수를 잡은 하속들이 휘페레테스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때려잡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세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때려잡아요? 지금 예수를 잡으러 왔잖아요 그들이 휘페레테스예요 그리고 18장 36절 오는 본문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종들이 싸워서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왜 넘겨줬어요? 왜 안 싸우고 왜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어요? 역으로 한번 말할게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재판장까지 누가 따라와요? 두 명이 따라오는데 한 명은 벌써 어떻게 됐어요? 31절에 이미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닭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벌써 한 명은 아웃됐어 도망갔어 그리고 한 명은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왜?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마가니까 철저하게 익명으로 익명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우리 교회 올 때 자기 자신을 숨기고 몰래 와서 몰래 이렇게 복음만 싹 뜨고 갖고 지식도둑이야 마음이 변해야지 머리만 변한다고 그게 되나? 우리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우리 교회까지 왔다가 마음 한 번 나누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마가예요 익명으로 몰래 몰래 숨어서 따라가서 관찰자는 다 됐어 그래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할 수 있게 이 기억을 남기고 기록을 남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재판 장면을 다 기록할 수 있었던 누구 때문에 이걸 기록할 수 있었어요? 마가 때문에 몰래 들어와서 몰래 다 봤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또 신비주의 더해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다 기록했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없는 사건도 다 도장해서 있다라고 해버리면 되겠네 팩트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쵸? 마가가 몰래 몰래 숨어 들어와서 몰래 몰래 다 기록했는데 이 장면에서도 마가는 말을 해요? 찍소리 아니에요 왜 안 했을까요? 말했다가 지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으니까 이 본문은 지금 재판장 안에 여러분들을 다 지금 넣어놨어요 누구처럼? 마가처럼 손들고 아니라고 할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손들고 아니라고 할 사람 상황 속에 집어넣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보이는 거죠 마가를 욕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베드로를 욕하겠어요 똑같은 인간이라고 예수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는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이걸 마음으로 통해하고 자목하는 사람이 비로소 어느 나라에 속해요? 예수의 나라에 속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백오여도 아니고 대표 베드로가 배신했고 12명 다 도망갔고 예수님의 제자가 공식적으로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공식 제자 500명 500명 다 떠나갔고 예수에게서 밥을 얻어먹고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몇 명? 5천명 그다음에 또 4천명 서로 다르다고 치면 7천명 서로 공통을 쳐도 5천명 병고침 받고 무리를 걷는 거 받고 죽은 나사로 살렸고 나사로도 안 왔어 세상에 나사로도 그 나사로의 누이들도 심지어 베드로의 장모도 요한복음에서 최초의 기적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그 결혼식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어디에 안 속해 있었어요? 예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 아니라고 우린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내가 행위 몇 개 내놓는다고 행위 지울 게 없네 글씨를 너무 크게 쓰나? 행위 행위와 마음이 지금 이 재판장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재판받는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행위를 내놨어요 베드로 보세요 죽기까지 제가 따르겠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뉘게 가려오리까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행위는 욕 좀 붙여서 졸라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어 제자들도 다 졸라 많이 했어 행위는 그런데 그 행위가 마음이 바뀐 행위일까요? 마음이 안 바뀐 상태에서 그냥 나온 행위일까요?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게 어디서 확 드러나요? 재판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마음이 안 바뀐 상태에서 11조에서 11조에서 교회 봉사에서 충성에서 선교에서 전도에서 별걸 다 했어 하나님 말 재판장에 딱 서는 순간 마음이 안 바뀐 사람은 익명으로 몰래 숨어 들어오기까지는 해 믿음이 그 정도 믿음까지는 있어 그런데 누가 예수냐 라고 말할 때 점유야 하고 말 못하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샥 도망가 하나님의 재판장을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바깥 어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가겠죠 확실하지? 마음이 바뀌지 않은 행위를 하면 인간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재판장 앞에서는 다 드러나 그러니 예수의 나라가 이 나라가 이 땅이 되겠냐고 지금 예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종들이 하나도 없는데 다 도망갔는데 싸워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싸우고 전투력 상실을 해버렸어요 그전에는 전투력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얘들은 오지마 얘들은 오지마 얘들은 오지마 약장사처럼 얘들은 오지마 얘들은 오지마 이러고 있었던 분들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야구부, 요한 열두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다고 선별했다고 권력을 누리는 데는 행위를 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예수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고 그래서 예수가 결코 그 법정에 잡설 수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한계도 없어 그 상황에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원론인지 이론론인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말씀을 듣고 배웠던 종들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나라는 역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너희 것이야 맞죠? 을을 위해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보자고요 천국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 마태복음 5장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받아요? 천국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을을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일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의 과정을 다 설명했잖아요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 때문에 애통이 온유함이 일어나고 극률이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도 청결해지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우리도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받는 조건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위해 박해를 당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 18장 36절에 어떤 장면이 일어나요? 내 종들이 싸워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싸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여야 되는데 넘겨졌어 그러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억울한 죽음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이 장면 이후부터는 다 포기합니다 결론이고 뭐고 포기해버려요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싸워줘야 돼 사람들이 싸워주지 않으니까 포기를 한다고요 포기하고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을 위해서 싸워줘야 돼요 누가요?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 그 교회의 목사나 장노들이나 권사나 성도들이 싸워줘야 된다고 안 싸워주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죽임 당하잖아요 싸워주고 있냐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싸워주고 있냐고 겉으로는 행위는 열심히 내서 싸워주는 척을 해 결정적일 때 마음이 안 바뀐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뒤돌아서서 봤더니 당했더라 이거야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고 너무 잘해줘서 행복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싸웠던 목적이 뭐예요? 영리 영리 목적이야 영리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당한 나는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렸어 지금 다 공통분모들 경험하셨잖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렸잖아 너무 더워요 온도 좀 낮춰주세요 한여름 됐어요 다 졸고 계셔요 따뜻해서 다 졸고 계셔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하면 아무도 안 졸텐데 엄청 재밌잖아요 억울한 죽음으로 우리가 내몰린단 말이에요 내몰리고 내몰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요? 광약교회까지 나오시잖아요 프로슈코마의 교회까지 나왔잖아요 억울해야 나오지 안 억울하면 안 나와 맞죠? 그러니까 예수가 억울함의 위로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금 무슨 천사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 이제 이걸 좀 지우고 합시다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쫙 지우고 이제 예수께서는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된 게 확정범으로 된 게 누구 때문에 확정범이 된 거예요? 예수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바리세 사두계 이 제사장들이 나빠서 아니면 제자들이 마음이 안 바뀌어서 마음이 안 바뀐 거야 싸워주질 않은 거야 죽기까지 싸워줘야지 안 싸워준 거야 그게 원인이죠? 그게 원인이니까 이제는 이제 내 나라는 예수의 나라는 자 예수의 나라잖아요 예수의 나라는 이게 지금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여기 그럼 여기는 전부 누구만 살아요? 예수의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들 예외할 것 없이 여기라는 데는 누가 속해 있냐면 백오요 플러스 열둘 플러스 500명의 그 다음에 여기에 오병레오로 먹었던 5천명 뭐 4천명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들한테 허산나 다위세자 소녀 이러고 했던 환영했던 환영인파들 나사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목격을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여기야 예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누구의 논리 안에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세 와 유다교의 유다교의 논리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도 야 성경 해석이 참 논리적으로 맞긴 하는데 그래도 아 그래도 교리가 맞지 아 그래도 칼빈이 맞아 아 그래도 애가 맞아 뭐 이러고 도로 어디로 가요? 이 나라로 가면은 이제 내 나라는 예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 말은 어디서 나와야 예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논리에서 벗어나야 예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된 해석인가요? 이해가 되시죠? 공감이 되시죠?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이혼론에 물들어가지고 이혼론으로만 쉽게 해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을 좀 더 천천히만 들여다봐도 이거는 이온론으로 해석하면은 전혀 엉뚱한 배가 육지를 달려가는 거예요 배는 물 위에 떠여서 물 위를 달려야 제대로 제기를 가는 건데 배가 산으로 가버려 육지를 달려가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다 배를 갖다 놓는 거야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예수의 나라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예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탈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시라는 얘기에요 출애굽해야 돼요 출애굽 광야로 나오셔야 돼요 예수의 나라는 광야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에 있잖아요 그쵸? 광야에서 배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 가난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냐고요 전부 다 베드로가 마음 안 바뀐 행동만 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왜 주인공이 됐을까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마음이 안 바뀌고 행동을 통해서 거꾸로 마음이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초막새 찍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거는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주는 크리스도시오 여기에서 벗어나야 벗어나야 어디를 가요?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고요 신념이 가난해지라고 마음이 청결해지라고 그렇게 예수가 외쳤는데도 전부 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라고 생각해 마음만 바뀌면 바로 여기가 예수의 나라예요 그쵸? 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후부터 재판 과정은 일사천류를 진행돼 버려요 빌라도가 이르되 야 빌라도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빌라도는 객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여기에 속해 있지만 유대인은 아니야 여기에서도 어떤 포지션에 있어요? 빌라도는 상위 포지션에 있다고 자 여기에서도 상위 포지션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여기를 움직이는 게 바리세인과 유대교인이었잖아요 근데 바리세인과 유대교인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상위 포지션이에요 상위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상위 포지션으로 갈수록 사람이 좀 보이잖아? 이렇게 럭셔리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뭔가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뭔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미 예수는 객관성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포개 버렸어요 내 자기 종들이 안 움직여 싸우질 않아 자기를 넘겨주는데 가담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의 싸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마음 아세요? 그 마음 아시냐고 부모가 자기 삶을 내려놓는 그 상황 자식들이 편을 만들어줘요 거꾸로 자식들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순간이 어떤 상황이냐고 부모가 싸워주지 않고 공감을 안 해줘 법정에다 내밀어 버려 부모와 자식이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겠으며 형제가 형제를 지금 여기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여기 나라야 여기 나라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 나라 전 세계 모습이란 말이에요 뭐만 없는 거예요? 있을 건 다 있어 빌라도도 있고 바리새 유대기 종교도 있고 시스템도 다 돼 있어 은혜도 체험했어 떡도 먹었어 무리를 걷는 것도 봤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어 병구치는 것도 봤어 여기 이 나라야 별 체험 다 하고 있는 이 나라 근데 그걸 주님 예수는 이게 예수 나라는 아니야 나의 나라는 아니야 너희 나라는 여기야 우리가 체험했다고 뭘 자랑할게 체험했어요? 체험한 걸 행동으로 표현할 뿐이지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마음이 변해서 나오는 행동은 어디에 속해요? 이 나라는 예수의 나라 맞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야 그냥 여기에 속해 있는 너희들 나라야 지금 예수가 그걸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 나라에서 재판을 받는 나는 억울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 포기하는 거야 나의 억울함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여기 속해 있는 너희들에게 재해석되어져서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한 알의 썩는 밀알이 되면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죽고 다시 태어난다면 이제 너희들이 예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너희들이 그다음부터는 나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고 다시는 예수를 법정에 넘기지 않게 하는 일을 해서 여기 이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몇 개 할 거야 근데 왜 30배 60배 100배냐고 3 6 9로 나가야지 왜 갑자기 100으로 왜 뛰냐고 이상하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발견하신 건데 참 놀라워 30배도 100배로 치고 60배도 100배로 친다는 말씀이에요 1도 100배로 10도 100배요 할렐루야 하나만 꺼내놓으면 다 100으로 쳐준다고 온전하게 이래서 369가 아니라 36100이라고 이해가 되죠 얼마나 쉬워 우리 마음만 맡기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하나만 있으면 100으로 받으신다고 100의 열매로 거둬들이신다고 달란트비 똑같잖아요 그냥 하나만 제대로 내놓으면 100으로 받아주신다고 얼마나 쉬워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어려워요 이 과정이 안 되는 거야 행동만 내놓으려고 그래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는 걸 모른다고 지금 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객관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왜 왕이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냥 나 왕 아니야 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근데 살아난들 뭐하겠어 아니 주님이 살아난들 뭐하겠어 지금 예 주님이 살아난들 뭐하겠냐고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는 마음이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던 분이고 성령은 어디서 어디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어디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다른 데가 아니야 여기에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안 넘겨지셨으면 예수는 뭐라고 끊임없이 계속 사역을 하셨겠지요 넘겨졌어 마지막 자리에서 보니까 다 도망갔어 없어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보여주고 보여주고 보여줬던 사람들이 마음 하나가 안 변한 행동들 뿐이었어 예수가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대답을 해요 내가 왕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왕이냐 여기에서 왕이에요 예수 나라에서 왕이에요 예수 나라에서 왕이에요 이런 놈 맞죠 지금 이런 놈 아니죠 그럼 예수 나라에서 왕이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돼요 여기하고 비교하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돼요 어디서 왕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나라에서 왕이 되는데 여기서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요다와 바리세 바리세 이 나라를 잘 분석하자고 바리세와 제사장들과 사두계와 그 다음에 빌라도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구성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병리어로 예수를 만났고 병고침으로 만났고 죽은 자 살아나는 장면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섞여있는 거야 섞여있는데 하나같이 싸우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를 우리는 종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 세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체험했잖아요 똑같이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예수나라에 속해 있는 건 아니야 그치요 그런데 예수가 왕이 되려면 왕에게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은 누구야 여기서 여기서 건너와야 돼 예수나라 예수가 왕이 되려면 최소한 여기서 건너오는 백성들이 있어야 예수나라가 성립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누가 건너오겠냐고 여기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건너오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건너와요 건너오게 하시는 역할을 기똥차게 해주신 분이 계셔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셨어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좀 밝은 색으로 써야죠 보혜사 성령께서 해주셨어요 이 역할을 누가 해주셔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해주신다고요 이렇게 지우니까 이야 딱 나와요 앉아야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해주신다고요 누가 건너와요 성령 받은 자들만 넘어온다고요 성령 받으셨죠 아직도 확신이 안 서세요 성령 받았으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한 방에 100% 바뀌면 한 방에 알겠지 근데 한 방에 100% 안 바뀐다고 한 방에 100% 바뀌면 교주된다고 교주된 끊임없이 이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이 나라에서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눈물로 눈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수 나라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거 하나로 끝 안 났다고 천국 받았으니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목표는 구원받는 거 하나 끝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도 받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이 구원받아 복구와 구원 다 한꺼번에 다 받았으니 끝 거기서 하나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5장 3절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통 긍휼 온유 화평 마음의 청결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도로 거쳐야 된다고 그 과정을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이렇게 거쳐서 가면서 나는 이런 인간이었구나 여기를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죠 여기 나라를 여기 나라를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나라는 예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과정을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과정이 힘드니까 이 잔인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야구부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야구부 사도 너희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 걱정하지마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걱정하지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님이라 예수나라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과정에서 여기는 정답을 주는 나라 여기나라는 정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범으로 만들 수 있고 이게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도 만들어요 여기는 죄 있는 사람들이 넘어온 거잖아요 여기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는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서 노예를 삼는 데고 여기는 비로소 죄인들이 넘어와서 여기서 죄인돼서 넘어왔잖아 그럼 넘어오는 순간부터 죄를 얼마나 미련한지 절구통에다 머리를 넣고 쇠공으로 빠야 돼 그렇게 해야 벗겨져요 그렇게 해서 벗겨져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제 머리를 절구통에 넣고 빻고 계셔요 밤에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이유는 매 순간 매 순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잠자리를 한 곳에서 못 자요 너무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잠자리가 잠자리를 바꿔 여기로 바꿨다 저기로 바꿨다 자다가 빨딱 일어나서 잠이 안 오니까 다시 세팅해 다시 자다가 말고 새벽에 다시 세팅해 다시 자 내가 여기에 속해 있었더라면 나는 죽도록 종로를 탈 거예요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머리 갖다 티밀고 안수해달라고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너가고 있는 거죠 제 속에 있는 가시는 그거 그거예요 하나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잠원에서는 머리통을 절구에다 놓고 빻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성령이 없으면 저 감당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고 보에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감당하고 건너가고 건너가고 건너가는 거죠 성령 충만의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사람들 불바닥 할렐루야 맨날 미쳐가지고 길거리에 예수 첨단 복신지요 예수 첨단 복신지요 이걸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가짜일 수도 있어요 행동만 바뀐 진짜 마음이 바뀌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살아내고 있다고 지금 안 죽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매 순간 살아내고 있다고 예수 나라 안에서 이 마음을 다 표현 못하겠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게 되고 살아내고 있는 이 상태가 저에게는 가장 충만한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이 안 계시면 못 살아요 못 산다고 못 산다고 성령 없는 사람들 겨우 꼴랑 의료보험 몇 번 체납됐다고 그냥 그거 살아내면 되는데 그걸 못 살아내는 거예요 온 가족이 동반자 살아내고 멀쩡하게 멀쩡하게 자녀들 20대 이상 다 멀쩡해 얼마 전 뉴스잖아요 그거 살아내면 되는데 그걸 못 살아내고 같이 다 죽어버려 여기는 여기 나라는 법과 질서 유대인들의 법과 질서와 로마 로마 총독부의 법과 질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 체험을 하고 무리를 걷는 거 오병려의 체험을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다 체험한 사람 두죽박죽 시원한 벗고 질서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가 여기 나라고 그러니 여기가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여기로 가면 그 혼돈과 공허가 벗겨지는데 그냥 벗겨지나? 공의로 막 머리를 때리는데 아니 그냥 썰공의로 한번 맞아보라고 네 그게 쉽냐고 그럼 맞으면서도 아멘 아멘 가서 가다보니 이야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구나 이거 깨달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말과 같이 이제 예수가 여기서는 포기하셨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어디서의 왕이에요? 예수나라에서 왕이야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예수가 태어나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나라의 왕 되시려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세상에 오신 거예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미로다 무엇에 대하여? 진리 진리 여기서 여기로 건너오는 게 진리라고 물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들어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직도 못 들어 지식으로만 A, B, C, D 따지고 있어 공식 풀듯이 저게 교리라는 공식에 넣어서 이렇게 되돌리면 맞을까? 절대 안 맞지 교리는 지금 우리보다 우리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휴대폰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태블릿 PC 쓰고 그런데 교리는 500년 전 400년 전 300년 전에 나왔다고 누가 머리가 더 좋아요? 누가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발견한 걸 가지고 지금 적용 관련이 되나? 지금 얘기하는 양자역학 얘기하는 사람들의 것을 교리로 이렇게 돌려보면 맞나? 안 맞지 하나님의 나라가 왜 500년 전 400년 전에 교리에 딱 묶여 있어야 되냐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아니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성경에 단 1도 모르신 성경은 현재 지금 우리를 해석해 주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의 설명에서 포라 미래에도 있을 거야 라고 이미 다 전 역사를 보고 다 써놓은 책의 성경인데 아직도 가치관이 500년 전 400년 전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 여기 나라를 속해 있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을 맛이지 지금 여기를 가지고 고수하려고 하니 새롭게 변하는 이 엄청난 변화를 다 못 받아들이고 지키자 싸우자 이러고 막 그냥 피켓 들고 나오잖아 지키자 싸우자 누구랑 싸우는지도 몰라 지들이 그냥 무조건 싸우면 되는 거야 무조건 아니 지금 예수 지키기 위해서 예수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지 지금 자기 지 목숨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재판장에 가서도 찍소리 안 하고 있었던 마가나 이 사람들이랑 똑같다고 그런데 그 마가가 변화해서 마가 복음을 썼고 그 마가가 변화해서 바나바하고 전세계 선교를 다녔고 결국엔 그 마가가 아프리카 선교를 다해서 아프리카가 기독교 국가 된 거 아니에요 마가가 변했어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통렬하게 처절하게 반성을 한 거죠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마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마가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교도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팔다리가 묶인 채로 말에 끌려다녔어요 6시간인가 8시간은 온몸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터지고 그렇게 끌려다녀요 그렇게 죽음을 당할 때도 마가는 도망 안 갔어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도 그 재판 장면을 다 봤던 마가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우리 스승 예수처럼 예수의 나라로 들어간다 아멘이다 이 장면이 바로 내가 예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증거구나 아멘 하고 간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고요 예수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가 갔던 길을 따라가요 그게 좁은 길이란 말이야 넓은 길이 아니라고 빌라도가 또 또 또 잘못 눌렀었죠 다시 18장 하도 설교 내용이 슬프니까 쉬어가라고 웃음을 제공해 주신 빌라도가 이르래 빌라도가 모르는 거야 진리가 무엇이냐 모르니까 예수가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안 나오죠 그쵸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예수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요 여기는 죄를 양산하는 데야 여기는 여기는 근데 빌라도는 아무 죄를 찾지 못했더라고 얘기하는 거야 죄도 이것도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38절 아무 죄라고 얘기할 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할 때 죄 이게 아이티아예요 아이티아 근데 이 아이티아가 성경이 그렇게 많이 안 쓰여져서 다행이에요 이 아이티아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용법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대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의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연고 연고 연관성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10절 연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 가로대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이같이 할진데 사람이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산나이까라고 그러니까 다섯 남편도 부활했을 때는 어디로 가냐 이거지 몽몽과 할진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이티아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인 거다 죄패를 붙였어요 마가복음도 죄패 누가복음은 연고 요한복음 용법이에요 요한복음 용법을 보자고요 빌라도가 가로대 오늘 지금 본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더라 아무런 연고를 찾지 못하였더라 죄가 아니라 논리적인 타당성 논리적인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 죄라는 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더라 이게 죄로 번역하는 것과 아무런 연고가 없더라 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죄도 없다라는 것을 이 목사나 설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해요 무험하다 예수는 무험하다 그런데 문제는 무험하다 해버리면 되게 쉽죠 흠과 티가 없는 분위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로 합당하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로 합당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간단한 말이에요 너무 쉬어 그러면 어떤 논리적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는 죄가 있어야 죽고 여기서는 죄가 없는 거야 여기서는 죄가 다시 이걸 다시 복잡하니까 싹 다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영주주의자를 배격하고 이혼론을 넘어서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인데 영주주의자들처럼 여기 나라와 지금 예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여기 나라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예수에게는 죄 여기는 예수를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 죄 있다 여기는 죄 없다 해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도식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죄 없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머리를 절구공에 넣고 빻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니죠 죄 때문이 아니라 여기 나라의 논리가 바할세불이 돼서 바할세불처럼 강력하니까 그거 쉽게 안 벗겨진다고요 여기 나라의 논리가 왜냐하면 여기 나라에서 모두 체험했어요 사람 살리는 것도 체험했어 500여로 밥도 먹어봤어 예수 따라다니면서 뭐 기적도 봤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열두 제자에게다 500명이 제자면 예수님의 세례장면부터 마지막 구할까지 다 봤어 할렐루야 아멘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라로 넘어오라니까 아무도 안 넘어오잖아 싸워주지도 않고 예수가 잡혀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이게 다 거짓이야 여기 나라에서 체험했던 것이 이게 거짓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성령이라는 변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에서 건너왔어 근데 건너고자 우리는 건너가면 끝 이런 도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건너가면 끝이냐고 다시 배워야 된다고 다시 다시 그게 거듭남이라고 이게 다시 시작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거듭남부터 시작하는 거야 애국당에서 광야로 나와야 시작하는 게 그게 거듭남이고 그래서 홍해가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이라고 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다시 가난한 땅 들어갈 때는 예수 나라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라로 가는데 이때는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건널 때 여기는 그냥 마른 땅 물이 쫙 갈라져서 마른 땅 같지요 이때는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물이 쫙 마르지를 않았어 그냥 들어왔어 뭐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는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뀐 거야 아멘 아멘 아멘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가 되는 거야 이때부터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나라에서 예수 나라로 가는데 죄를 이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여기서는 죄를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역순이 되면은 죄의 종에서 죄에서 해방시켜줘야 되죠 하나하나 벗어나야 되죠 근데 이 하나하나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냐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 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라에서 겸손하고 착하고 열심히 있고 남을 돕고 기도 잘하고 엄청나게 성경 잘 알고 무슨 말씀이든지 나처럼 얘기 안 해 나처럼 죄송하게 얘기 안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여기서는 이게 최고 좋은 액션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절대 아니야 못 건너가 나와 너 사이가 나사로가 나사로와 부자 사이가 부러움이 있어 못 건너간다니까 못 건너가요 여기도 못 건너가 그런데 누구로 건너가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던 사람들이 건너와요? 결국에 초창기에는 예수와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건너가죠 밥 먹었던 사람들 밥 먹었던 사람들부터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또 밥을 먹으면서 하나씩 끌고 와 밥을 먹어야 돼 우리는 밥을 맨날 먹어야 돼 그 밥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인간의 신기한 게 신기한 비밀들이 있어요 어제까지 내가 한 달치 밥을 다 먹었어 한 달치 밥을 이빨이 다 먹었어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밥을 안 먹고 견딜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면 내가 백일치에 잠을 미리 다 잤어 그 다음 날 안 잘 사람은 있으면 나오보라고 그래 없지요? 없잖아요 내가 내 몸속을 그냥 완전히 다 청소해가지고 열흘치에 똥을 다 쌌어 열흘 동안 똥 안 싸고 참을 수 있는 사람 나오보라고 그래 똥은 눕째치고 오줌이라도 나오보라고 그래 없지요? 여기에 사고방식이 그렇다고 똥 얘기했다고 또 그러니까 저처럼 말하면 안 돼 여기서는 저처럼 말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 나라에서는 마음을 보기 때문에 괜찮아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그런 행위들을 다 보여줘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딱 너머로 순간 메카네이즘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기는 날마다 먹어야 되고 여기는 날마다 잠을 자야 되고 날마다 싸야 돼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날마다 해야 돼 그게 너무 여기서 배웠던 논리대로 하면 너무 쪽팔리고 너무 드럽고 너무나도 육체적이야 저 영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불결한 거야 하나님의 것이 저 영적인 것만이 진짠데 여기는 너무 불결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될 수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여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이미 여기는 1년치 양식 쌓아놨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괜찮아 여기는 100년치 잠을 미리 다 쌓아놨기 때문에 잠 안 자도 돼 여기는 열흘치 똥을 딱 쌓기 때문에 똥 안 싸도 돼 여기는 구원이 보장됐고 여기는 아직 안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니까 날마다 날마다 그 짓을 반복해야 된다고 여기서 정말로 혐오하던 이웃놈 세상에서 혐오하던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광야에 나오면 만나를 딱 그날치만 먹어야 된다고요 쌓아놓으면 벌레 생겨 썩어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요? 광야 만약에 종교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찾았지 너 유대인 왕이라 됐잖아 하고 따지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죄를 못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여기 와서 죄인으로 죽임당한 거예요 억울하지만 억울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온 거 아니에요 억울한 죄 그런데 억울함이 여기 와서 봤더니 뭐가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장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18장의 그 죽음을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억울한 죽음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새수로 새 부대에 담는 거고 그래서 6월절이면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는 유대인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런데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 바라바! 바라보는 강도였어요 왜 강도일까요? 왜 강도일까요? 바라바는 강도였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강도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강도라는 단어가 노핵하다 산적이다 레스테스가 그런데 이 용법을 보자고 전부 다 죽음의 장면에서 등장하네 강도라는 단어가 그런데 요한복음만 요한복음만 10장 읽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이루는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누가 강도예요? 다들 예 그러니까 문으로 안 들어가고 문으로 안 들어왔잖아 전부 자기네들의 교리와 논리와 자기네들이 이상한 걸로 뭉뚱그려가지고 몰래 넘어두는 들은 이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라에 속해 있으면 다 도둑의 강도야 자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냐 예수의 말과 다른 그 강도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레스테스가 그러니까 누가 강도예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니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강도가 아니 팩트는 강도였을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줘요? 바라바를 왜 놔줘야 돼요? 자기네들 여기 나라에 속해 있는 여기 나라에 속해 있는 자기네와 똑같은 강도들이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오늘은 사실 하려고 이걸 띄워놨는데 창세기 4장 본문을 띄워놨는데 그냥 요한복음 18장 본문만 가지고도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언제나 내 걸 포기하고 아버지의 것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 거는 한 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나라에 예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내 게 없는 게 좋아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좋고 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좋아 언제나 예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나라에서 예수의 나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가 예수 나라를 가르치는 광약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나라에서 이제 가난한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성도님들로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제는 가난한 정복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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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ié 아멘